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현재는 양시장이 하락 포지션의 길을 좀 걷고 있는데요. 다만 오전장에서 한 차례 저점을 낮춘 뒤에 현재는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는 기관의 외도세가 관측되고 있는데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함께 팔자세 기조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수급은 메리츠 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짚어주세요.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일부 이슈들 그리고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행 매물이 출애가 되면서 시장이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금일의 조정이 하락 전환하는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조금 시장이 차행 매물로 인해서 쉬어갈 수는 있지만 어떤 계단식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높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네인시 클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아시아 시장의 조금 하락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언행별 실적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외국인의 현물선물 포지션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하는 섹터를 유의하게 살피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수가 워낙 손가쁘게 올라왔다 보니까 오늘은 확실히 미증시처럼 살짝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 주셨는데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국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다시 돌아온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주가 자체도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생산에 대해서 정상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외국인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한안솔루션같이 이렇게 태양광 관련 종목들 여전히 주목도가 높고요. 현대미포조선 어느새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오늘 카카오를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SK하이닉스, 하이브, 포스코홀딩스, 넷마블까지 현재는 매도 추세로 집계됩니다. 기관 쪽 보시면 매수하는 1위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금융 쪽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해서 기아, 한국항공우조, FNF까지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섹터 내에서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 삼성전자 포지션에서 기관과 함께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네이버와 SK이노베이션, 유가 급락에 따른 SO1,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현재는 팔자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두 종목 어떤 종목으로 꼽아볼까요? 현대미포조선과 기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두 종목 모두 실적 그리고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들이고 이로 인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2분기 수적 이후에도 하반기에도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컴포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도 주요 수급조치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선업종 같은 경우, 조선주 같은 경우 유가 공장에 연동된 흐름이 나타나면서 일부 조선주는 유가 하락과 함께 주가 역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익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실적 개선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성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요 수급조치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나 워닝 시즌에는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두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과 자세한 모멘텀 더 설명해 주세요. 기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2분기 신호 시장 컨텐션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아 같은 경우 재료비 부담은 3분기가 피크를 맞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한 긍정적으로 3분기 원자재 가격 피크 이후에 반도체 수급, 차량형 반도체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에 따라 기아의 이익률이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나타났지만 이익률을 두 자리 10.2%의 마진율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두 자리 수익률이 올해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차량, 반성차 업체 중에서 이익 개선세가 가장 돋보이는 규모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하반기에 갈수록 미래차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마켓 시야가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마진율이 높은 SUV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향후 이익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어떤 북미 쪽과 유럽 쪽에서도 기아의 전기차의 마켓 시야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보습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업황도 개선되고 있는데 실적까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1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무인공장 모멘텀과 더불어서 곳곳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포진되어 있고요. 한 가지 더 봐드리면 기관이 매수하는 섹터에서도 T로보틱스 함께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외국인 매수하는 쪽에서 풍력 관련 종목 삼강 M&T, 비덴트, 휴림 로봇도 오늘 로봇주로 함께 외국인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고요. 에스티판도 현재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습니다. 다만 매도하는 쪽에서는 어제 살짝 상승세가 높게 나왔던 2차전지 소재 섹터 위주로 매도세 깊어지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휴마시스, 에코프로까지 함께 체크가 됩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를 포함해서 에코프로 H&SFA,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린 T로보틱스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나 상하가 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현재는 차익 매물 나타나고 있고요. 심텍과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루닛, 아스플로, 엔케이맥스까지 현재 매도세입니다. 차장님 코스닥에서도 두 종목 골라주세요. 코스닥에서는 대주전자 재료와 엘스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른 섹터의 이런 성격을 가진 종목인데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금일 외국계 증권사에서 11만 원 정도의 목표가로 레포트가 나타나게 되면서 표신이 개선이 되고 어떤 가격 매력도 높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동서 영위하고 있는 공급제 시장의 확산성에 대해서 다시 레포트가 나타나면서 강하게 매주세가 유입되고 있고 이에 따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2차전지 소재 쪽은 특히 양극제를 중심으로 에코 프로그룹이라든지 LNF, LG화학 같은 양극제 소재들의 주가 상승이 돋보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양극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시장이 나오는 반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응급제 쪽에 매주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소재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에스티판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 FDA로부터 제조소 품질관리 인증, CGMP를 인증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는 에스티판의 올리고 페타일드 제조시설, 전체 시설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에스티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방향성으로 글로벌 업체들의 수주가 향후 높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오늘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두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 골라주세요.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응급제, 특히 실리콘 산화물, SIOX라고 하는 실리콘 산화물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양급제 시장과 더불어 응급제 시장이 올해부터 조금씩 개화가 되고 내년부터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인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특히 응급제 쪽의 노출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산업 성장성이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 역시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템의 가장 큰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캐파 증설을 계속 단행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캐파 증설분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배터리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응급제 첨가 비중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 캐파 이상의 수주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소재 업체 중에 가격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고려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응급제 쪽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장님.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종목은 기아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